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라입니다. 저 요즘에 제 동생들이 저의 피부 뾰루지나 여드름 이런 거 나은 거 가지고 엄청 너라고 합니다. 엄청 놀려대요. 완전히 뭐 완전히 뭐 건보네 뭐 여드름 성금 콜론이네 완전히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그런 동생들을 제가 여드름으로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동들을 위치하시라고 하면서 조져버릴 거예요. 의심을 받지 않게끔? 가짜 뾰을 붙여서 이만큼 터졌다 하면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그럼. 뭐하냐? 뭐하냐고? 어우 더러워. 뭔드려는 거야? 어우 등들은 뭐야? 형 손을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형 지금 공부방 흘러내린 거 저기 뭐야. 피부 저기 안 하고 있는 거. 형 때문에 지금 손 만져가지고 이렇게 둔 이렇게 됐잖아. 너 나 놀릴 그 자격이 안 된다. 너 턱드름이랑 너 지금. 아 손 대지 마 이거 트러블 지금. 형 때문에 또 놨잖아 여기. 아니 너 트러블 메이커다. 트러블 메이커 형이야. 형은 지금 여드름이 흐르들 못 돼가지고. 너 나랑 얼굴 닮은 거 알지?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 거 없는데. 해드렸을 때? 어? 너 약간 얼굴도 개쭉이조하고 피부도 나 닮아가네. 너도 이제 공부 낼 거야 이렇게. 형 나 부모님 욕을 참고 너 내 얼굴 못 참아. 야 부모님 욕을 참고 내 얼굴 못 참아. 야 너는 그때 다 좋은데 여드름이 군대 군대 너무 많아. 어? 형 넌 너무 디스를 해. 양계 좀 장점을 봐줄 수는 없는 거야? 장점 여드름이 많다. 아우 이거 여드름 좀 짜고 관리 좀 해라 이거. 좁쌀 여드름 같은 건 짜야 돼. 응 네 얼굴? 야 여드름 좀 짜줄게. 아 싫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추채 많냐 너는 진짜. 아 싫어 하지 마. 대박 대박. 아우 야 이거 왕건이 이거는 물건 짜야 된다. 아우 근데요. 얘는 물건 짜야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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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도 한다. 아. 아악. 아아악. 아악. 앗. 아 아파 아파 아봐. 아아. 아 아파 아파. 아. 아악. 아 Titanic 당 polite 지역 Over. 야 이렇게 등류로 아 악. 아 악. 이야 너무 아파. 불타는 등반 успen Amy require a instructing. 야 장난 아니야. 피해 장난 아니야. 아 저거 배 피부다 형. 형 진짜 뒤질 것 같아. 형 진짜 뒤질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뒤질 것 같아서 그래. 아 아파. 아 아파. 야 뒤집어 뒤집어. 닦아야 돼. 가만히 있어. 누를게 누를게. 안정시켜. 야 안정시켜. 야 안정시켜.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파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무 아파서. 근데 이거 짜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피지 낭종 수술해야 된다. 그 째가지고 마취해가지고 진짜로. 피지 낭종이든 지금 뭐든 지금 나이 아이신데 2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너 얼굴 랑종이야 지금. 랑종이든 형이 형이 그렇게 만들었어. 여드름 전문가 박사는 나니까 없더라. 뭐라고 새끼야. 아 아파. 여드름 붙은 거잖아. 없으려고. 없으려고 그냥. 너무 아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피가 안 멎어? 라스트 라스트. 이거 원래 이렇게 눌러야 돼. 그래야 뭐야. 피지선이랑 피 멈추게 해가지고 응고시켜야지. 바보야. 아유 진짜. 기다려봐. 봐봐. 니 피 나온 거. 와. 아 너무 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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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거울이 봐야겠다. 아. 어디야? 여기 여기 내가 누구고 있어 지금. 아. 아. 아 안 된다니까. 야. 아 진짜 안 된다고. 뭐가 이게? 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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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그럼 그럼. 너는 거기서 맨날 뭐하고 있냐. 왜? 눈깔 안 풀어? 나와. 이 ㅅ. 이 ㅅ. 나와. 왜? 여기 내 자리야 나와. 야. 형한테 이 ㅅ. 아. 어. 괜찮으니까. 양교 여드름 짜주고 있었어. 아 진짜로? 얘 여드름 존나 심해. 왜 여드름 가지고 그래 왜? 야. 더러워. 진짜. 우리 아빠가 여드름쟁이어서 그렇다. 왜 우리 아빠 그렇게? 요즘에 맥업이 하면 엄마 닮아서 그렇다 뭐 이래가지고 뭐 말을 못하게 해. 요즘에. 야. 양교 누워봐. 여드름 짜게. 아. 싫어. 봐봐. 봐봐. 아. 나는. 나는 없어요. 봐봐. 나는 진짜 없어. 이 형 깔끔하네. 나는 없어. 야. 근데 얘는. 쇼루지가 있다. 쇼루지는 좀 나네. 그러니까. 쇼루지는 좀 나겠다. 쇼루지는 좀 나겠다. 야 봐봐. 이게 좁쌀 여드름도 있네. 나는 쇼루지는 없는데. 좁쌀 여드름도 만져봐. 좁쌀은 있어? 좁쌀 여기 있잖아. 아. 왜 갑자기 쇼루지. 쇼루지. 아니 쇼루지. 쇼루지. 아니 쇼루지. 그런 거 잘하다가 또 섬세하게. 나한테 맡기라고. 짜볼게. 십쌀 들어갈게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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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너무 아파. 어서 저거 될거야. 아훙이 vp. 진짜 너무 아파. 함부장들ivi의 고통. ship close. 아으. 지파. 아휴. 애 Optimist아. 이쪽은 또 노력 좀amaz어. ividad underneath. liverrate 달뱅 정말 약간. 야 간다. 나와봐. 야 왜? 아니 종교가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난다. 하지마. 아아. 웃어 웃어 웃어. 야 웃어. 야 웃어. 아 엉덩이 쌀 달아난데. 아 엉덩이 쌀 달아났어. 아 엉덩이 쌀 달아났어. 야 웃어 웃어. 아 엉덩이 쌀 달아났어. 야 비. 너무 많았어 형. 야 비 비 비 장난해. 아우. 조현아야. 아우 이 냄새야. 아우. 야 아우 이 냄새야. 아니 어딜 자른 거야. 아우. 양으로 잘 타고. 조금만 올려봐. 다시 가실게요. 네? 다시 들어가실게요. 힘으로 좀 해주세요. 아니 형. 힘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프네. 아니 나 나 나 나. 어디. 여기 여기. 봐봐. 아프지. 아프지. 애팁하세요. 네요. 아 엉덩이 달아. 아 아프다니까. 아니 짤어. 아니 짤어? 갖다 필요하 автомобиля.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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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베이저 나도 당했어요 아니 졸라 뭐야 갑자기 그래 나 종기가 없다니까 아유 아유